그 옛날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먹었다고 해서 킹스베리 왕족과 귀족이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건강을 꿈꾸면서 먹었다고 하면 이건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빨간 글씨 보이시죠? 중국에서는 늙지 않는 열매입니다. 바로 불로맵니다. 안 입을 늙을로 딸기나무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신비의 열매로 기적의 열매로 젊음의 파트너로 손꼽힌 게 아로니아가 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열매인데 세상에 먹거리가 얼마나 넘쳐나고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유독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늙지 않는다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불로맵. 네. 그 늙지 않는 열매를 내가 먹는다? 또 보라색 기적의 물질 안토시아닌을 물에 타드시거나 요거트에 넣어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분말화되어 있으니까 입에 탁 털어두시고 물 한잔 드시게 되면 내 몸 안에 이렇게 싹 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늦출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몸 안에 싹 퍼집니다. 물 많이 먹으래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맹물은 버거우신 분들 그냥 이렇게 연하게 타서 꿀꺽꿀꺽 물처럼 드셔주시면 내 몸에 쫙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맛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냥 분말 상태로 되어있으니까 맛이 없을까 봐 그거 텁텁하지 않아? 어느 정도 담백한 맛은 있고 열매이기 때문에 새콤한 맛이 뒤에 감돌아요. 요거트에 타 드시면 더 맛있고요. 시리얼 드실 때 우유에 타 드시면 더 맛있고 바나나 우유 갈아 드시거나 딸기 우유 갈아 드실 때도 한 스푼씩 넣어드시면 건강을 위해서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게다가 첨가물 어떤 것도 섞지 않은 100%의 아로니아의 분말이잖아요.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먹기에도 아마 믿음이 가실 거고요. 이 항공 직수입의 100%의 원료로 귀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원산지도 확인해 주셔야죠. 100%의 폴란드 산의 월말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트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물 먹었더니 저희 담당 피비가 요거트도 너무 좋다고. 아이들은 맛없으면 잘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섞어주게 되면 보랏빛으로 요거트 자체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보시게 되면 그냥 정말 그냥 뿌려주셔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트가 요즘에 홈메이드 요거트라고 해서 집에서 굉장히 많이들 만드시죠. 그런데 거기에 잼 넣어드시거나 혹은 꿀 넣어드시는데 아로니아 딱 한 스푼만 넣어서 싹 저어서 24박스를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12박스가 15만 9천 원. 한 세트의 가격이 15만 9천 원? 그럴만도 해요. 유기농 아로니아니까. 그런데 13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더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완벽하게 더블의 찬스고요. 총 24박스를 받아보시는 겁니다. 중량도 720g까지 15만 9천 원 홈앤쇼핑과 12박스의 금액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